저는 붐붐파워 스페셜 DJ 비투비의 실버라이트 서은광이구요 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굉장히 앗 뜨거 앗 뜨거 뜨거운 참여로 문자가 7천개가 넘게 왔다고 합니다 자 문자 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446님 광디 뭐하다 왔어요? 너무 예뻐요 아 우리 뭐 안하다 왔습니다 오직 우리 붐붐파워를 위해서 아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왔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2811님 은광씨가 나온 27사단 이기자 부대 2005년에 전역한 남자 사람입니다 이기자! 이기자! 건강하시죠? 아 네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좋아하는 아이돌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십니다 아 정말 너무 반갑네요 여러분들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같은 부대에 이제 출시인들 보면 굉장히 반갑거든요 아 2811님 아 하고자 하는거 우리 이기자 파워로 다 성공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혜미님 아 떨린다는거 거짓말이죠? 너무 잘하잖아요?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니에요 아 사실 지금도 되게 떨리는데 아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뜨거운 아 참여 덕분에 아 이 떨린다는게 어 점점 어 이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게 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거죠? 떨리는거 같죠 여러분들? 네 자 우리 정은채님 광디 목소리 완전 뮤지컬 배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지금 뮤지컬 배우로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 뮤지컬 지금 썸싱 로튼 이란 작품을 또 하고 있는데 네 코로나 이제 때문에 잠시 2주간 지금 중지된 상태에요 네 그래서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서 네 공연 공연에서 무대에서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네요 어?